안녕하세요. 섹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보신 분들은,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이 밑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옆에 종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비브라토에 대한 관심과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유튜브 자체내에는 영상 자체를 제가 많이 올리는 것이 너무 구분 부분들을 올려놨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조금 더 디테일한 영상을 조금 내가 갖고 싶은데 내가 좀 더 받아보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한정적으로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나는 정말로 비브라토를 정말로 내가 진짜 잘하고 싶은데 내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고 저한테 직접 오셔서 배울 수는 없지만 영상으로 조금 더 내가 디테일한 비브라토에 대한 강의를 내가 갖고 싶다. 배우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비브라토에 대한 강의를 약 10편 정도 영상을 만들었어요. 한 영상당 한 10분 정도. 그러니까요. 약 한 100분 정도 되겠죠. 100분 정도. 100분 정도. 비브라토에 대한 영상만 부분 부분 별로 어떻게 연습을 해야지 되는가 그런 것들에서 디테일하게 내가 비브라토를 어떻게 늘려나가야 되는 건지 거기 어떻게 적용을 해나가야 되는 건지 비브라토에 대한 관련된 영상을 10개 정도를 USB에 담아서 제가 한정적으로만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착순으로 10분만 딱 10분에게만 저희가 또 많이 이거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10분에게만 이 영상들을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거에 대한 구매 방법은 USB로 영상이 나가게 되고요. 뭐 이 영상에 대해서 뭐 어떤 궁금한 것들이나 그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해주셔서 상담 가능하시고 10분에게만 이 영상을 구매가 가능하실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비브라토에 대한 이 고급 디테일한 영상 강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또 이 영상을 제가 포장을 해서 택배로 배송을 해드려서 노트북이나 컴퓨터나 이렇게 들어가셔서 내가 볼 수 있게 보실 수 있게 USB에다가 영상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보시고서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유튜브에는 내가 한 10개 중에 하나 정도가 있다 보면 그 영상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비브라토 연습을 디테일하게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꼭 딱 10분만 하고 마감을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분들만 연락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색스폰학교 전광호였습니다. 이거 구매하실 분들은 위에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